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선물 투자 입문자분들을 위한 기본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먼저 해외선물은 다양한 상품의 가격 변동을 이용해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주식, 원자재, 화폐 등 다양한 기초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해외선물 투자를 시작하려면 먼저 계좌 개설이 필요합니다. 전문 중개사를 통해 계좌를 개설하세요. 그 다음에 시장의 기초 지식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 동향, 기본 용어, 거래 방법 등을 숙지해 두세요. 리스크 관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해외선물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해 두세요. 적절한 손절매 전략과 자본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거래 전에 모의투자를 통해 경험을 싸는 것도 유용합니다. 이를 통해 실전에서의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선물 투자는 전략과 학습이 뒷받침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성공의 열쇠입니다.